이제 개가 엎드려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여기 주지 선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훈련사 강형이라고 하면 강아지 훈련하는.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내려오셨어? 개가 있다고 해서. 두 마리가 있다고 하던데 얘는 한 마리. 항상 이렇게. 이 녀석은 여기 앉아 있고. 얘는 이름이 뭐예요? 얘는 절순이. 절순이? 절의 순이. 올해 4년. 4년. 항상 따라다녀요. 잠시도 안 떨어져요. 잠시도 안 떨어지고. 네, 여기 있습니다. 또 한 마리 이름이 뭐예요? 연백이. 연백이 무슨 뜻이에요? 연동사 백구. 아... 이 녀석도 4년 똑같아. 아기 때 같이 왔나 보네요. 네. 일어나서 나오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막 달려와 있네. 면백이가 새끼를 낳아서 또. 그래서 지금 왔내로 왔네. 아, 새끼가 있구나. 다섯 마리 낳아서. 아, 지금 있어요? 네. 너무 예뻐요, 강아지들. 그래요? 올라가서 한번. 예. 보실까요? 네네네네네. 멍게 오시느라고 애쓰셨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야, 절순아. 제가 생일이 4월 초파일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저를 다니기 시작을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절에 오면 좋아요. 아, 그러시구나. 향 냄새도 좋고. 소리도 좋고. 강아지들. 여기 이제 길이라 차가 다니니까.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것도 금방 뛰어넘어, 이거. 이리 와. 이리 와 봐. 네. 이리 와. 들어가도 되나요? 네. 오, 이야. 이리 와. 에이. 에이.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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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이름을 아직 안 적고 하니까.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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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것도 좀 키워야 되잖아. 오, 그러네.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예쁘다. 이야. 이야. 얘는 대충 저기 위에 올라가면 따라와요. 따라와요? 아침에 벗다 앱을 데려가면 따라와. 신발 벗고 앱을 데려야 하기 때문에 그 신발도 몰고 가서 내가 맨발 놓을 때도 있어. 그래서 앱을 드리는데 또 옥닥치고 있는데 발을 물어서. 얘네 키우시면서 어렵지는 않으세요? 얘네도 키우기가 어렵죠.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키우기가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키우기가. 그리고 얘들이 꼭 차 밑으로 들어가요. 모르고 그냥 가신다고. 큰일 나지. 그래서 잠깐만 한 눈 팔아도 걱정되고. 아이고야. 다 들어갔네. 금방 놀다가 자고 그러네요. 얘네들 낮에는 잠을 많이 자더라고. 야인생이라. 어. 밤에는 안 자고. 낮에는. 낮에 많이 자고. 네. 그래. 야인생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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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 얘네들께 막 싸워요, 또. 싸워요? 장난이 싸우는 건지. 서요, 싸우는 거대? 그럴 거예요, 지금. 흥겨르기집 많이 할 때예요. 그러면 계속 개들하고 같이 계셨던 거예요? 처음 오실 때부터? 네. 출장님이 먼저 오셔서 혼자 계시다 보니까 외롭잖아요, 외롭고. 저기 찬짐승도 많고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진돗개인데 그게 일베기라. 일베기. 네. 일베기는 연베기 아빠. 제가 콩이라고 엄마를 데려왔어요. 콩이는 제 절순이 엄마. 콩이하고 일베기는 죽었어요, 새끼를 낳고. 저 절 녀석들 낳고. 전염병이 돌아가서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혼자 그때는 신도분들도 별로 없고 굉장히 좀 마음도 안 좋아서 형님도 살아가시고. 그때 이제 애들이 또 같이 죽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굉장히 그때 속상하더라고. 내가 동물 키우면서 그렇게 슬펴본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슬프더라고. 내가 키우다 보니까. 최근에 느껴보지 못한 마음을 느끼게 된 거나. 이런 기분이구나. 부모님 돌아가신 거하고는 더 틀려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는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막 찢어지고 그래. 그런 느낌이고. 애들은 또 이상한 또 다른 느낌이 있어. 그래서 표현하기가 좀 많은데. 그때 이제 보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나의 욕심이구나. 나의 욕심. 집착이구나. 그런데 다행히 저 녀석들을 남기고 갔어. 저는 아이가 집착이구나. 내가 무 Disk착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려는 곳에서 여유가 하는 거 같아요. 엄마가 탐지 않아서 그런지. 내가 지금 이곳에 prosperous 가게. 누군가가 아니었을때. 그곳에 어떻게いい지. 여유가 고사밍을 안 가지고 있어도. 아들이다. Mom을 넌. 이낙게 수행 중. 제가 이제 강아지 박사님이시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대통령이라고도 하시던데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오늘 뵈니까 일반 사람은 똑같으시네? 똑같죠. 그럼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녀석들 주인을 믿고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분별하죠? 처음에 본 사람은? 얘는 눈도 코도 귀도 모든 걸 다 사용해서 나를 아끼는 사람과 또 내 편인 사람을 구별해요. 그래서 그냥 알아요. 그냥 알 수밖에 없어요. 제가 레오라는 개가 있거든요. 레오라는 개가 제가 2년 반을 데리고 있다가 좀 사정이 안 좋아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많이 안 좋았죠. 어떻게 어떻게 고민하다가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한번 보내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부산에 경찰특공대로 갔어요. 거기서 한 7년 정도 경찰특공 내에서 이제 훌륭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얘가 저랑 있는 시간이 2년 반 또 7년 동안 거기 또 훌륭하신 핸들러분이 잘 키우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 오고 30분 만에 모든 게 다 다시 7년 정도로 돌아갔어요. 원상태로? 네. 다시 예전에 2살 반 때의 레오로 돌아갔어요. 제가 첫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핸들러분을 또 만났거든요. 반가워는 하지만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 핸들러님이 훨씬 더 오래 있었지만 첫 번째 주인이었던 저를 이제 못 잊더라고요. 첫 번째 주인이었던 래오랑 래오랑 캔넬에서 손짱만 하던 거 같아요. 첫 번째 주인이었던 래오랑 캔넬에서 손짱만 하던 래오랑 캔넬에서 손짱만 하던 래오랑 캔넬에서 손짱만 하던 래오랑 캔넬에 따라서 손짱만 하던 래오가 된 거예요. 레오가 돌아간 것 같아. 고맙습니다. 스님, 만약에 스님은 저 애들 중에 하나가 엄청 아프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프면? 못 고쳐. 못 고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지. 받아들여야지. 아이고,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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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부산에 경찰특공대 갔다 왔다는 애가 지금 나이가 14살인가 15살인가 그래요 그런데 걔가 걷지를 못해요 통오준도 마음대로 못 살아요 노화가 돼서? 네 노화는 또 노화는 돼서? 앞에도 잘 안 보이고 아파요 잘 때 보면 눈 감고 떨어요 막 오 안에 있는 것처럼 깨워도 못 깨우라고 한 동안 그런데 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동화가 돼서 이렇게 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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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저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빚진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좀 많아서 빚진 게 너무 많은데 못 갚은 것 같은데 이렇게 먼저 빨리 보내기가 아 이게 저 레오한테 미안하지 많이 미안하지 중생기의 흐름은 모든 생명은 다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 그리고 고민을 해도 해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생기의 흐름이라 태어났다 죽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 욕심은 버려야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말씀대로 욕심인 것 같아요 욕심이죠 욕심인 것 같아 욕심이고 시간이 해결할 뿐이지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욕심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또 제가 어쩌면 우리 레오를 보내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보내지 못하는 내 개인의 욕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욕심이다 욕심 Có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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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